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고요.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의료진도 따라갔지만 그게 잘 되질 않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우선 2005년도에 제가 다녀왔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. 간다는 것 자체가. 그래서 대충 2005년도에 평양 시내 왔다 갔다 호텔에서 공연장 이것밖에 다니질 못했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안내원도 그때의 안내원 한 사람은 남자인데 그때 그분이 또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편히 있다 왔고요. 여자분은 그때 계시던 분은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딴 분이 오셨고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콜소리가 좀 납니다만 옥류관에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전 못 갔어요. 그냥 호텔 방에서 다들 갔는데 결국 옥류관에 냉면을 못 드셨네요. 못 먹었어요. 가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평양 공연은 물론 그쪽 음악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.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음악을 쉽게 이렇게 받을까? 받아줄까? 어떻게 생각할까? 굉장히 궁금했어요. 그래서 표정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 속은 제가 잘 모르죠. 그 사람들의 마음은. 그렇지만 이런 곡을 들려주면서 우리 나만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사람이라는 건 경험이잖아요.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음악적으로 이번 기회에 맞춰왔던 것 같아요. 영상 봤을 때는 최악 같은 느낌을 몸 상태를 빼고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무대 나갈 때 어지러워가지고 굉장히 avatar 했죠. 영상 봤을 땡 음식이다.